자 이번 수업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자. 생물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며 이때 생물은 식물이나 동물뿐 아니라 곰팡이, 세균 등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내의 형질 혹은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 종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달팽이 껍질문이나 얼룩말의 털무늬, 무당벌레의 날개색 무늬가 개체마다 다른 것은 유전적 다양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물 종수가 많고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가와 나 지역에 A, B, C, D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가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수는 15, 2, 1, 2, 나 지역의 개체수는 6, 4, 5, 6이라고 할 때 총 개체수와 생물 종수는 가와 나 지역에서 동일하지만 가 지역에는 A 종의 분포 비율이 높은 반면 나 지역은 각 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종 다양성은 가 지역보다는 나 지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며 위도, 기온, 강수량 등의 환경 차이로 인해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열대우림은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이며 갯벌과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지역으로 종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태계에 속한다. 그 외 사막, 초원 등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태계와 함께 농경지와 휴양림처럼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역도 생태계에 포함된다. 높은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안정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다양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모두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